못 먹고 싶어 징거, 이게 뭐지? 세트는 뭐였어? 징거 더블다운, 이거 하와이안 징거 더블다운 아니야? 하와이안 징거 더블다운 박스 세트 이거 어떻게 보고 그동안 꺼려왔던 거 빵이 없어 안에서 닭둑이 춤을 출 거 같아 도웅이 안 담았다 이건 완전 생 치킨이야 치킨을 두 개 얹어서 먹는 거야 치킨하고 베이컨하고 감자하고 오팔리플하고 치킨 단짠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림봐, 그림봐 맛은 어때? 오팔리플 못 먹고 싶어 나랑 괜찮지 않아? 그래, 맛은 있어 그래, 맛은 있어 먹고나는 후가 문제지 ㅋㅋㅋㅋㅋ 저희가 파인애플 때문에 겁나 그렇게 맛 달지 아니 맛, 느끼하지는 않은데 단짠 그게 달지는 않아 근데 솔직히 파인애플하고 치킨 다 모르겠어, 나도 다른 것도 맛봐야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알겠어 한입식만 맛봐, 한입식만 후식인데 원래 응 달달해요 뭐 치킨이야 뭐 치킨 맛이야 감자야 뭐 되게 두껍다 그니까 어때 증거를 더 불사하고 약간 외국같다는 느낌으로 했고 재구매기사? 돈이 없다던데 치킨을 사주지 8,900원 8,300원이야 오늘 치킨을 해서 먹었어 이거는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걸로 그냥 밤새는 치킨 먹는 걸로 보내드렸어 보내드렸어 탄수화물 먹고 싶어 먹으러 다 먹었습니다 근데 치킨이랑 감자가 또 있어 먹어야 했던 치킨이랑 감자가 여기 또 있어 이걸 또 먹어야 돼 내가 8,300원을 내고 이걸 또 먹어야 돼 아 분명히 내가 여기서 감자는 치킨을 먹었는데 여기 또 감자는 치킨이 있어 이걸 또 먹어야 돼 어마어마하다 이거 자 여기 다 먹었잖아요 케찹하고 근데 또 먹어야 돼 이거 대신에 차라리 야채를 훈스러우 맞냐 훈스러우 맞냐 훈스러우 대박이야 이 세트 참고하세요 메뉴 구성 기획팀 추석 나중에 압 cor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